흠.. 귀엽네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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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른쪽 칸 드실 것 같은데 그냥 칼이 왔다 흠 자리언 ㄷㄷ 경고 –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야, 타이트야 저도 로드콜 아 저 스트레스 자라 도모블 자라 도모블 자라 도모블 자라 도모블 자라 도모블 자라 도모블 화면을 가리는게 있으면 안돼 갑시다 조각 조각 자라 도모블 자라 도미나 자라 도미나 자라 도미나 자라 도미나 자라 도미나 자라 도미나 아 Revelation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나? 바로 쐈어요. 그 친구 헤드 맞출 자신이 없었는걸 아 주먹 때렸는데 어 소리났다 소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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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그냥 여기 좀 막았으니까 여기가 바뀌었다고 여기가 바뀌었다고 무기의 길을 밝혀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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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이 심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제가 조금head blahblokken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에 미류면 좋은 것 같고 제한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게 나간 기상 치명진 kills를 지구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2기! 목표와 함께 이동 중이다. 왼쪽으로 도망은 appears 웰팍 왼쪽으로 쏟아 이거 찍어서 끝이야 다 포기하게 하자 송범이라서 потains 이 핵스는 갑자기 그리고 잇몰에 이 핵스는 ㄷㄷ